네 오늘 이제 첫 화보를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이제 혼자서 찍는 화보를 촬영하는데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때도 되고 일단 오늘 한번 잘 촬영해보겠습니다. 오늘 일곱 창, 총 일곱 창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너무 예쁘다. 불절하고 싶어요. 세상님이 던지시니까 소아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 못 해준다고. 까만 채 만남게 될까 두려워. 일단 잘 부탁할게요. 네. 잘 부탁할게요. 너무 예뻐요. 저는 항상 어린이 닮아라 어디로 가게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게 있어서 아마 그때그때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. 난 개인처럼 대답하는 것 같아요. 멤버들 대기실이. 맞아 맞아 맞아. 오늘 다녁성한 것 같아요. 아니 흥금적 살짝살짝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요. 네. 행복했던 만큼 계산서인 레드라인 랑샤 Harlem 제발 널 이 땅이였다. 어까맛은 못 남게 될까 두려워 기상캐스터 수빈 씨라서 이게 소화가 되는 거든요, 소화가 되었을 때 수빈 님이 또 역시 수빈 씨라서 소화가 되었을 때 와 역시 연주 씨라서 역시 이런 거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네 네 오늘 마리클레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찍었던 개인 화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착장도 많이 바꾸면서 되게 사진을 많이 찍어봤습니다 잘 나오기도 하고 또 멤버들 없이 이렇게 혼자 찍을 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이렇게 셀렛된 사진 보면 재미있어서 가기도 하고 또 모아 분들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! 날 것 같은데 그냥 다같은崴이 눈이 꺾 pots 고생 abruptly 좀 안itudinal leur 그래서 모두 Mariangrino 서